소중한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꼬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이상하죠? 꼬살라고 거기에 파사이왕이라고 있었습니다 파사이왕, 이름이 파사이, 빠샤 이러잖아요 이름대로 성격이 좀 거칠고 욕심이 많았나 봅니다 이 파사이왕이 하루는 하얀 코끼리를 타고 신하들과 함께 도시를 순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왕이 나타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왕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왕의 행차를 구경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장관이겠죠 그런데 파사이왕이 코끼리를 타고 길을 지나가다가 그때 7층으로 된 집이 있었대요 그 7층 집 꼭대기에서 어느 가난한 여인네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왕의 행차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파사이왕이 뒤통수가 따끈따끈거려서 이렇게 위를 딱 쳐다봤는데 여인하고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그런데 왕이 코끼리에서 떨어질 뻔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예뻐서 얼마나 예쁘길래 참 희한하죠? 너무 예뻐서 코끼리에서 떨어질 뻔했대요 하여튼 남자들은 젊으나 나이들나 예쁜 것들만 좋아하고 왕이 이렇게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옆에 있던 부하를 불러요 부하에게 너 오늘 그 갔던 도시가 기억나냐 예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 7층 집 지나갔는데 기억나냐 기억납니다 꼭대기에서 여인이 우리를 보고 있었는데 기억나냐 예 기억납니다 그 부하도 같이 봤나봐요 야 그 여인 얼굴 기억나냐 아 기억납니다 그 가서 조사 좀 해라 어떤 여인인지 조사 좀 해보거라 그래서 딱 이제 그 부하가 그 자기의 기억을 이제 거슬러서 거기 집에 가가지고 그 여인네를 찾아서 이제 뒷조사를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부하가 다 이제 서글픈 표정으로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안타깝게도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유부녀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불현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골키퍼가 있다고 무엇을 못 넣냐 골을 못 넣냐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이 속담이에요 상도덕이 없어 윤리와 도덕이 없어 축구는 스포츠잖아요 골키퍼가 있으면 골을 넣는 거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골키퍼가 있는데 골을 못 넣냐 이런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짜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파사이왕이 감정이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파사이왕이 이제 그런 이제 음탕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러면 그 남편을 대령해라 남편을 데려와라 이럽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없는 선민들만 고생하죠 부하들이 이제 남편 보고 우리 파사이왕이 네 얼굴을 좀 보자고 하니까 궁으로 와라 하니까 남편이 문득 아니 왕이 날 볼 일이 없는데 왜 나를 보자고 하지 왜지 하다가 지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결국 아름다운 내 부인 때문에 재앙이 다쳤구나 눈치를 챈 거예요 평소에 그게 그 사람이 계속 걸렸던 거예요 그 책 그렇게 나와요 결국이란 표현이 나와요 결국 그리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왕 앞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왕이 딱 보더니 너 이제부터 내 부하가 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속셈이 부하로 만들어서 나중에 죄를 뒤집어 씌운 뒤에 남편을 처리해버리고 이제 그 아내를 자기의 이제 부인으로 맞아들일 욕심이 있었던 거죠 못됐죠 못됐죠 자 그러니까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는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그냥 제 손으로 제가 일해서 돈 버는 게 만족합니다 제가 차라리 세금을 더 낼 테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더 두십시오 이랬더니 왕이 짜증을 내면서 내가 네 갓로 세금 더 받아서 뭐하냐 부하가 되라 이러더니 이제 칼하고 방패를 주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왕을 지키는 경호원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떻게든 저 놈한테 내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 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리라 하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남편도 눈치가 귀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한테 트집을 잡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온 정성을 당해서 왕을 모셨대요 왕이 도저히 트집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야 전혀서 또 눈치가 보통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여기서 떨어진 어디 강가에 가면 붉은 흙과 적토라고 해가지고 붉은 적자의 흙토 자예요 붉은 흙과 그리고 하얀 연꽃과 파란 연꽃이 있을 것이다 그 하얀 연꽃 파란 연꽃 우리가 특히 파란 연꽃은 정말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붉은 흙과 하얀 연꽃과 파란 연꽃을 가져오너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저녁에 목욕할 때까지 안 가져오면 내가 너를 벌하리라 완전 대놓고 이제 트집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아이고 왕이 참다 참다 이제 나에게 완전히 이제 함정을 파놓는구나 내가 그걸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어쨌건 이제 그 강가에 갔어요 강가에 갔는데 아무리 봐도 붉은 흙하고 하얀 연꽃 파란 연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거기 이제 큰 강이니까 우리 옛날에 큰 호수나 강이나 바다에는 용왕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무속인들 보면 바다나 어디 호수나 저수지 같은 데서 촛불 켜놓고 막 용왕기도 하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용왕신앙이 굉장히 오래됐나 봐요 여기서도 이제 용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용왕님 용왕님 부디 이 강의 수호신이시여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붉은 흙과 파랗고 하얀 연꽃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용왕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에 통한다고 했잖아요 용왕이 이제 그 강 속에서 자기 용궁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귀가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가 근질거리지 밥 먹어야 되는데 귀 근질거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항가 하고 당신의 이제 신통력으로 딱 살펴보니까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강가에서 어느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힘이 자기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용왕이 뭐가 저렇게 다급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싶어가지고 싹 노인으로 변해가지고 그 남자 앞에 싹 나타납니다 이러니까 뭐 옛날 얘기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그거 생각나죠 이렇게 쫙 나타나서 젊은이에게 그 남편에게 아니 무엇 때문에 이 강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왕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남편이 이제 자초지종을 다 생명을 합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 왕이 내 아내한테 푹 빠져버렸고 나한테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나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나를 이제 귀양 보내거나 나를 사형에 처한 뒤에 내 아내를 아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번에 오늘 저녁까지 자기가 목욕할 때까지 붉은 그 흙과 파랗고 하얀 연꽃을 가져오라는데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이 노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한편으로는 막 화가 나고 왕이 못됐네 또 한편으로는 그 남편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에 그 정성이 갸륵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유 여기 한번 찾아보려고 없냐고 아유 없다고 여기 찾아보라고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 여기 찌롬 하면서 이제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야기가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붉은 흙이라 하얗고 파란 연꽃을 주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올렸는데 절을 올리고 눈을 떠봤더니 할아버지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라는 아주 정형적인 옛날 전래통화 스토리텔링을 따르고 있죠 어쨌거나 아이고 정말 용왕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붉은 흙과 연꽃을 가지고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왕도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집까지께 그걸 어디서 구해오겠어 해놓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사람 일은 모른다 그러니까 모름지게 미리 방비를 해야 된다 아 집요하죠 그래서 성지기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해가 지기 전에 문을 잠가버라라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엄명을 내립니다 그럼 성지기는 어떻게 해요 문 걸어 잠갔는데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저녁이 되기 전에 제 시간에 딱 당도를 해요 남편이 남편이 당도를 해서 야 이제 지금 왕이 목욕하기 전이니까 이거 갖다주면 모든 게 풀리겠구나 했는데 성문이 잠겨 있잖아요 확 딱지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성지기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왕의 심부름 꿈이다 왕이 심부름을 시켜서 지금 심부름 갔다 오는 길이니까 빨리 문을 열으라고 성지기가 왕께서 누가 와도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어떡하나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굴리다가 이제 아 지금 이렇게 성 밖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이 성 밖에 스님들이 살고 계시는 사원이 있으니 그 사원에 가서 하룻밤 의탁해야 되겠다 하가지고 이제 남편은 사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녁에 이제 해가 지고 자기가 저녁에 목욕을 다 끝마친 이 왕이 결국 성지기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성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찾아오질 못했잖아요 왕이 속으로 흐뭇해하면서 아싸 이겼다 이제 그녀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일 남편에게 벌을 내려서 멀리 귀향을 보내거나 혹은 내가 사형을 내리거나 내가 그 벌을 내린 뒤에 이제 홀로 된 그 부인을 이제 내 마누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음탕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죠 얘기할수록 참 못됐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이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음요 음탕한 마음으로 이제 흐뭇하게 미소를 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막 잠에 들었는데 잠에 든 그 순간 갑자기 귀가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4명의 4개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비명소리가 너무나 끔찍한 처절한 비명소리 4개를 듣게 돼요 그냥 잠이 확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비명소리에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왜 이런 소리가 갑자기 내 귀에 들릴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내가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였어도 내가 이런 비명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아 이게 어떤 징조일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얗게 이제 밤을 지새운 뒤에 그 다음날 불이 나게 바람은 제사장을 부르게 됩니다 그 옛날에 그 왕 밑에서 제사 지내고 기룡을 점치던 그런 점쟁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장을 딱 부른 뒤에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처절한 4개의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징조냐 내가 목숨이 다한다는 그런 징조냐 아니면 내 사랑하는 완비가 세상을 떠난다는 징조냐 아니면 나의 이 왕국이 망한다는 징조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바람은 제사장한테 딱 질문을 던졌더니 제사장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 너도 모르고 네도 모르고 근데 여기서 제사장이 모른다고 하면 자기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왕의 자문을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모른다고 하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나의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다 대충 얼버무리자 그래서 이거는 끔찍한 흉조입니다 이거는 아주 좋지 못한 징조입니다 왕께서 목숨이 다한다 생명이 다한다는 징조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뻥쳤다 라고 하죠 뻥쳐요 그러니까 왕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있냐 했더니 제사장에 예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왕 뻥친 거 계속 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아주 흉악한 놈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사를 올리면 됩니다 근데 그냥 제사를 올리면 안 되고 수백 마리의 살아있는 짐승들과 백 명의 소년과 백 명의 소녀를 죽여서 피로 제사를 올리면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죄, 속죄로 우리 왕의 생명께서 더 늘어나실 겁니다 야 그러면서까지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면서까지 살고 싶겠어요? 아니 뭐 대봐야 이제 뭐 내 목숨도 아닌데 그냥 천명 죽여 아니죠 그러면 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수백 마리의 짐승도 아니고 수백 마리의 짐승과 백 명의 소년과 백 명의 소녀를 죽여서 피로 제사를 올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파사이 왕이 이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왕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실권을 다 줄 테니까 너에게 정권을 줄 테니까 네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제사를 올리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의 왕의 부하들을 이끌고 수백 마리의 짐승들을 이제 성안에서 가져오고 그 집안에 있는 백 명의 소년들과 백 명의 소년 소녀들을 다 앗아가지고 이제 재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안이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겠죠 집안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울음소리가 터지고 성안이 완전히 이제 지옥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이 파사이 왕에게 말리까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파사이 왕이 이렇게 욕심도 많고 굉장히 거친 왕이었는데 부인복은 있었어요 부인복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사이 왕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성안에 비명소리가 가득하니까 말리까가 궁전에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부처님은 살아있는 꿈틀대는 살아있는 생명 하나도 소중히 대하라고 했는데 우리 왕이 미쳤구나 미쳤어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폐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이 막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왕이 왕님한테 약간 애처가였거든요 근데 애처가였는데도 바람피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 하여튼 남자들은 그래요? 미안해요 거사님들 자 여태구나 그러니까 이거 부인은 손에 잡고 자치조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네 가지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하더라 내 생명을 늘리려면 수백 마리의 짐승과 백 명의 소년과 백 명의 소녀들을 제사진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은 나 믿지? 막 이러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니까 말리카가 화를 내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의 남편이었던 왕에게 조금도 그런 어떤 마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말리카가 이번에 강경하게 대처를 합니다 아유 폐야 어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폐야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작 이런 자그마한 일에 옳고 그름도 분별할 줄을 모르십니까 어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이러니까 폐하가 어하니 벙벙한 거예요 한 번도 내 말을 거슬리지 않았던 왕비가 왜 이러지 오늘 뭐 잘못 먹었나 그러니까 왕비 말이 너무 심하지 않소 그러니까 왕비가 하는 얘기가 아니 다른 생명을 죽여가지고 내 생명을 늘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왕이시여 우리 가까운 곳에 위대한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가서 이 일을 여쭤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서 이제 파사의 왕이 그렇지 부처님이 계셨지 이거 보면 파사의 왕이 약간 머리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맞아 부처님이 계셨지 그래서 부처님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마차를 타고 말리과 왕비와 함께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갑니다 근데 사실 부처님은 다 알고 계셨겠어요 모르고 계셨겠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셨겠죠 다 알고 계셨지만 이제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제 왕과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과 왕비가 부처님께 선배를 올리고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어쩐 일로 오셨어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왕은 이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수많은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부처님한테 차마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대요 근데 양심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말리과 왕비가 하나하나 자초지종을 선명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 듣고 난 뒤에 왕을 향해 다 바라보면서 그 말이 사실입니까? 리얼? 뭐 이러면서 리얼리? 레알? 뭐 이러면서 그 말이 사실입니까? 이러니까 그 왕이 다 가만히 있다가 예 부처님 사실입니까?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생명을 합니다 제가 잠을 잘렸는데 네 개의 큰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왕께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뒤에 그거는 왕의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의심을 놓아버리고 두려움을 놓아버리십시오 그 비명, 네 개의 비명소리는 왕의 수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그 네 개의 비명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들었던 네 개의 비명소리는 전생에 아주 무거운 악업을 지은 네 명이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내지른 비명소리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젊은 사람 이 네 명의 비명소리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왕이 갑자기 부처님 그 지옥에 떨어진 네 명의 비명소리에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의 의심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리게 되죠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자세히 들으십시오 그 리슨 이러면서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담과 같은 머나먼 전생 인연담을 이야기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이 가섭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전국을 돌면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불법을 설하고 계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베나레스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베나레스라는 큰 도시에서 가섭 부처님과 제자들이 신도들에게 널리 불법을 설하고 신도들이 우리 도시에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과 제자분들이 오셨으니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냐 우리가 복과 선업을 짓기 위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자 하고 사람들이 앞다퉈서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베나레스 도시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4명의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이 부모님께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4명의 젊은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그 4명의 젊은이 중에서 한 젊은이가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때마침 우리 이 도시에 가섭 부처님과 제자분들이 오셨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과 제자분들에게 성대한 공양을 올리고 개율을 받고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죠? 착한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줬대요 뭐 얘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안해 뭐 이런 분위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다른 젊은이가 야, 옛날부터 노세 노세 언제 놀아? 젊어서 놀아 옛날부터 노는 게 최고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술 마시고 세상에 있는 진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 아니겠냐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맞다, 맞다 이 세상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한 세상 보내자 먹는 장사가 남는 장사 아니랬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데 그냥 먹고 마시면 그것도 무슨 재미가 있겠냐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 여자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자,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막장 발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냥 여자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냐 자고로 남편이 있는 여자를 돈을 주고 유혹해서 간통하는 것이 가장 짜릿짜릿하다 막장이죠 근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또 이런 막장 같은 이야기가 또 경전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남이 소유하고 있는 걸 몰래 빼앗는 재미가 얼마나 전율인지 아냐 그러니 우리 돈도 많으니까 실컷 마시고 먹고 남편이 있는 여자들을 유혹해서 감통을 하면서 재미를 즐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서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래 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뭐 약간 변태들이죠 그리고 평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자들을 유혹하고 간통하면서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은 살아생전에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의 티켓을 끊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죽으면서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은 당연히 어디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살아생전에 평생을 어리석게 살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전혀 짓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 남의 아내를 탐내고 탐욕하고 강통한 그 강력한 악업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됐는데 마치 지금의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그렇죠 왕의 모습과 같죠 왕이 내가 이제 저 남편을 죽이고 저 아내를 내가 이제 빼앗아서 강통하리라 라는 흐뭇한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왕의 파장이 누구의 파장과 맞아 떨어졌을까요 지옥에 떨어진 4명의 젊은이들의 악업 업보와 파장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때 자기 귀에 무엇이 들렸다 그 젊은이 4명의 비명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파장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연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경전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세상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에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귀에서 천상소리를 듣게 된대요 실제로 제 아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방에 향을 피지 않았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너무나 향기로운 향냄새가 방 안에 가득해지는 걸 또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에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파장을 일으키냐 하늘과 파장이 일으키면 죽어서 하늘색에 태어나게 될 거고 짐승의 업보와 파장이 맞아 떨어지면 죽어서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질 업보의 파장과 맞아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지게 될까요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죠 파사의 왕은 그때 지옥에 떨어진 그 네 명의 젊은이의 악업 업보 간통의 업보와 파장이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왕께서 이와 같은 그 네 명의 젊은이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내지르는 그 비명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왕이시여 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왕이 온몸에 땀이 쪼르르 흘리면서 옷이 다 땀으로 젖어버렸대요 그래도 왕이 그래도 성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생에 업보가 두꺼운 왕이면 그 소리 듣고 약 팔고 있네 뭐 이러면서 뻥치네 뭐 이러면서 에이 어디서 약을 팔아 이랬을 텐데 아 그렇잖아요 우리 실제로 주변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줘도 안 믿어요 어떤 보살님이 우리 소나무 프로가 너무너무 좋대요 이걸 보면서 막 신심을 일으켜서 자기 주변에 누구 누구 누구한테 이렇게 들려주면 에이 이런 걸 믿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보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왕은 그래도 전생에 공더 선업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온몸에 땀이 쪼르르 흘리면서 하마트면 나도 다음 생에 어디에 떨어질 뻔했구나 지옥에 떨어질 뻔했구나 정말 큰 업을 지을 뻔했구나 아 정말 내가 무거운 업을 지을 뻔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아니면 제가 정말 무서운 업을 지을 뻔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는 오늘 하룻밤 내내 그 비명소리를 듣고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잠 못드는 이에게 밤이 얼마나 긴지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왕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읊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개송입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유네의 길은 참으로 길기만 하구나 라는 유명한 개송을 읊게 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환해진 왕은 이제 궁전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다 풀어줍니다 또 짐승들이 다 풀어주죠 설마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난 뒤에 궁전에 와서 그건 그거고 이러면서 야 그냥 제사 지내 이러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환해진 왕이 와서 다 풀어준 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한 명 한 명하게 참회를 한 뒤에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말리과 왕비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이 풀렸다는 걸 안 성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과 왕비를 찬탄했다고 합니다 아 말리과 왕비시여 영광을 누리셔서 말리과 왕비시여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리과 왕비시여 만세 만세 만만세 하면서 이야기가 훈훈하게 끝나게 되죠 자 그리고 당연히 그 남편은 다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아름다운 그 아내와 함께 다시 또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아주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스님들끼리 절에 모여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서로 대화를 합니다 야 말리과 왕비가 참 지혜로와 말리과 왕비가 그때 조언을 해서 부처님께 왕을 데려오지 않았으며 오늘 성 안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생길 뻔했다 말리과 왕비가 참 지혜롭구나 그런 그런 누구 신도인데 우리 신도지 뭐 이러면서 그때 부처님께서 다 지나가시다가 스님들이 대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안에 싹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요 스님들이요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그 스님들이 오늘 있었던 말리과 왕비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리과 왕비가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낸 것이 이번 한생이 아니다 과거 전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자세히 잘 듣거라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량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아주 오래된 수명이 오래된 큰 나무 밑에서 기도를 올렸답니다 우리 선앙당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이 동양권에서는 나무의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목신 나무의 신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전설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 나무의 신 목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 왕이 우리 아버지인 왕이 세상을 떠나시고 제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백명의 왕과 백명의 왕비를 잡아다가 이 나무 밑에서 피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얘도 좀 정신병자인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이야기를 보다 보면 아니 왜 뭐 커피를 올리겠습니다 과일을 올리겠습니다 빵을 올리겠습니다 올릴 거 많잖아요 근데 왜 괜히 왜 백명의 왕과 백명의 왕비를 죽여서 피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신도 어째 왜 저러지 속으로 나 피 별로 안 저러는데 근데 혼자 기도하고 혼자 북치고 혼자 장구 치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왕이 돼버립니다 왜 그러니까 이 왕이 된 이 왕자가 뭐라고 생각해요 야 목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줬으니 백명의 왕과 백명의 왕비들을 죽여서 피로 제사를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 혼자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백명의 왕과 왕비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몇 월 며칠 날 저 나무 밑에서 제사를 올려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됐는데 정작 나무에 살고 있는 목신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어이가 없네 막 이러면서 지가 혼자 착각을 일으키고 아니 저 어리석은 왕이 백명의 왕과 백명의 왕비들을 죽여서 피로 제사를 지내면 이 나무 밑이 다 피로 오염이 될 텐데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괜히 내 이름을 걸고 죽이는 건데 나도 간접적으로 죄가 있는 게 아니냐 큰일 났다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한테는 목신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생각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은근히 그렇게 남의 말 안 듣는 이상한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댕장이라고 하는데도 혼자 똥이라고 우기고 이거 똥이야 똥이야 하는데도 이거 댕장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목신도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그 신들도 야 우리도 방법이 없다 우리도 방법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늘의 궁전을 지키는 사천왕들에게 이제 도움을 천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천왕들이 우리의 지혜로도 어쩔 수가 없다 이 하늘을 다스리는 제석천왕 이 제석천신 제석천왕은 지혜가 뛰어나니 제석천왕에게 부탁을 해봐라 라고 이제 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석천왕을 찾아가서 다 부탁을 하게 되니까 제석천왕이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자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냐 그 왕이 백명의 왕과 백명의 왕비들을 붙잡았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젊은 왕비가 아주 나이가 젊은 왕비가 임신을 한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래도 양심은 좀 있었는지 야 그래도 쟤는 저 왕비는 임신을 해서 만삭이니까 저희는 빼줘라 저희만 빼고 나머지 99명만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제석천왕이 이제 가르쳐준 마법이 왕에게 가서 백명의 왕과 백명의 왕비를 바치겠다고 해놓고 왜 왕비 하나는 빼놨냐 라고 이야기를 던져라 그렇게만 하면 그 왕 나머지는 그 왕비가 다 해결해줄 거다 이렇게 딱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석천왕이 뭐 가르쳐준 방법일까 뭔가 엄청난 이제 반전이 있겠지 하고 이제 목신이 확신을 갖고 이제 제사 당일날 제사 당일날 이제 왕이 이제 피로 그 백명의 왕과 왕비들의 목을 잘라서 피의 제사를 딱 올리려는 순간 목신이 이제 노인으로 변해가지고 딱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가 모자르네 하나가 모자르네 어 이거 무섭잖아요 하나가 모자르네 아니 하나가 모자르네 백명의 왕과 백명의 왕비를 바친다고 했더니 왕비 중에 하나가 모자르지 않냐 그 왕비의 이름이 디나 왕비였어요 디나 디나 왕비 그러니까 왕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부하들한테 시켜서 그 임신을 해서 빼놓았던 디나 왕비를 다시 붙잡아옵니다 그 왕비는 뭐 다 지 마음이야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그러니까 투덜거리면서 왔는데 이제 백명을 다 이제 백명의 왕과 백명의 왕비 이백명을 다 앉혀놓고 목을 자르려는 순간에 디나 왕비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더니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까르르 까르르 우는 거예요 또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울다 웃다 울다 웃다 이거 우리가 전문용어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미친년이라고 하죠 맞아요 미친년이라고 하죠 거기다 갑자기 머리에 꽃만 꽂으면 완벽하죠 왕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신성한 제사를 지낸대 그러니까 너 미쳤냐 이러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울다 웃다 울다 웃냐 하나만 해라 웃든가 울든가 왜 울다 웃냐 재수없게 이랬더니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왕이시여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양 한 마리를 목을 잘라서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 한 마리의 목을 잘렸던 업보에 의해서 제가 수많은 유네 동안 태어날 때마다 항상 목이 잘려서 죽는 과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목이 잘렸냐 제가 죽였던 양 한 마리의 양털의 숫자만큼 목이 잘렸습니다 여러분 양털의 숫자 다 세 본 적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양 한 마리를 죽인 업보로 수많은 유네 동안 제가 죽였던 그 양털의 숫자만큼 목이 잘렸는데 제가 울었던 것은 그때 저의 어리석었던 행동으로 이토로 수많은 유네 동안 목이 잘리는 업보를 받게 되었구나 제 어리석음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웃었냐? 왜 웃었냐? 하니까 제가 웃던 것은 이번 생을 마지막으로 제 목이 잘리는 업보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입니다 빚을 다 청산하기 때문에 이번 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웃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완이 벙벙한 왕을 가리켜서 왕비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되죠 양 한 마리의 목을 잘랐는데 양털만큼의 목이 잘렸네 왕이시여 그대가 이 많은 사람들의 목을 잘랐는데 어찌 고통을 피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왕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서 칼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죽여서 이토로 수많은 업보를 받았는데 하물며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자른다면 내가 얼마나 더 무섭고 무거운 업보를 받겠는가 참으로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 참 순진해요 또 참 순진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왕과 왕비들을 다 풀어주고 한 분 한 분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사과와 참회를 올린 뒤에 그들을 왕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이요 그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왕과 왕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지금의 누구였다 파사이 왕이었고 그때 그 왕이 왕과 왕비를 죽이려는 것을 막았던 그 디나 왕비는 이번 생에 누구다? 바로 말리까 왕비였고 그리고 옆에 있었던 그 목시는 바로 누구다? 지금 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니라 이와 같이 말리까 왕비가 이번 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살생의 업보와 남의 안내나 남의 남편의 탐하는 강통의 업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처절하게 뼛속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청정한 계율을 지키시고 항상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삶을 사신다며 우리 삶에 강력한 행복을 성취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마치고